미국에선 100세 시대를 맞아 60에 은퇴하더라도 40년 은퇴,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비교적 안정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저축액이 물가 인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저축액이 지난해에는 125만 달러였으나 올해에는 146만 달러로 더 늘어났다고 CBS 뉴스가 이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덤이기 시작되던 2020년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53%나 급등한 겁니다. 2020년에는 안정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저축액이 95만 천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평균 은퇴 저축액은 현재 8만 8,4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안정된 은퇴 생활에 필요한 146만 달러보다 137만 달러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민들 가운데 은퇴 저축 146만 달러 목표에 도달한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평균 사회보장연금은 연간 2만 3천 달러이고 은퇴 저축 평균에서 매년 4%씩 인출한다면 연간 5만 8천 4백 달러가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연 8만 1천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중위 소득자들보다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은퇴 저축이 없거나 적으면 그만큼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은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실제로 59세 이상의 미국인들 가운데 3명당 1명꼴인 27%는 은퇴 저축으로 한 푼도 모으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은퇴 저축이 없으면 사회보장연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한 달에 1인당 1,900달러를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집 걱정이 없어야 그나마 근근히 살아갈 수 있으나 극빈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이 2033년이면 고갈돼 사회보장연금의 미래마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혜연령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공화당 일각과 보유층과 대기업 세금을 인상하자는 민주당 진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